일본 후지 tv 아침 정보 프로그램 코너에서 아침 8시 되기 전에 시청자들이랑 가위바위볼을 하는 코너가 있음 메자마시 묵지라고 함 개드립 현재 일본에서 유행중인 샹크스민 나는 볼을 냈다 너희들 나가기 전 아침밥 제대로 먹고 가라 뭐 대충 이런 식임 이게 일본인들에게 뭐에 꽂힌건지 살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계속 밈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I love you